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시간 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언제 불나요? 나 꼬나가 와요? 다시 마시고. 손으로 빨리 가나고. 빨리 가나고. 아 제미 형이 한국에서 간다고요? 아 제미 형이 한국에서 간다고요? 화이팅. 아고서만 말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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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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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식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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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말 1,2,4,8 한글은 거의 5개월 restriction 4,5,5,5,6,9,8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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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생각보다 유용한 것 같아. 제가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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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을 하시구요. 네. 다시 말하겠습니다. 네. 아프구나 오늘. 아프구나 오늘 오늘 이렇게 왔을 때 모든 엔딩이 되게 너무 좋다네.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가 보다니더. 사실 굉장히 오늘이 마지막 추억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. 사실 이미 요비내보는 반사, 반사 워버드나있네. 그래서 반사드립니다. 됐는데 진짜 역시나... 반사! 말 너무 길어졌어. 감사합니다. 반사! 감사합니다